어 일단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조회수 한번 올려 보겠다고 괜히 아 깊이도 없는 페미니스트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진솔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단편 영화 제작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정말 현실적인 망테크 망하는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간만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사실 저는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전념을 해봤는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아직까지는 저와 같은 길을 가시려는 분들에게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정 사실 처음에 단편 영화에 도전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미와 행복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문턱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런가 만만해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영상을 만들기 쉬운 시대는 없는데 누구든지 최고급 카메라를 살 수 있고 최고급 편집 프로그램을 쓸 수 있고 음향 장비도 굉장히 좋은 장비 조명 장비 이런 게 굉장히 풍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상을 만들기는 쉬운 시대다 그건 사실이지만 이건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맥북으로 작업을 한다고 해도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해도 노련한 카메라 감독의 앵글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좋은 편집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도 왜 내가 편집한 건 매끄럽게 씬이 넘어가지 않는가 결국 장비가 좋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 좋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앞으로 나올 문제에 비해서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 가능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제 매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지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촬영이 끝났는데 오디오가 안 들어와 있었다던가 이런 문제는 너무 비비비재하니까요 진짜 함정은 이건 두 번째인데 앞에 문제가 1차원적이라고 하면 이건 약간 2차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간 철학적인 문제로 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하면 재미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 그때부터는 그냥 하는 것의 재미, 하는 것으로만 행복감을 느끼는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뭔가 만들어서 영화제에 나가셨다거나 유튜브에 올렸는데 아무런 반응이나 피드백이 없다 그 말은 곧 어떠한 보상이 없다 본인이 드린 어떤 노력에 대한 정량화된, 수치화된 보상은 없다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 마냥 즐겁고 행복할 것인가 그걸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재능이 없다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재능이 없다면 이게 개선이 가능한 문제인지 아니면 10년 이상 해도 고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게 되겠죠 10년이면 그동안의 기회비용이나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프죠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건가 나는 이걸 왜 하는 건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데 제가 정리해보기에는 이건 약간 3차원 고차 방정식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꿈을 X와 Y로 두고서 시간 투여를 Z로 보는 거죠 현실 그리고 꿈, 시간, 이 관계에서 어떤 결과값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인가 뭐 여기서 잠깐 뭐 X값인 현실에 대한 문제를 잠깐 고려를 해보자면 뭐 다들 단편영화 뭐 이런 제작 과정은 다 아시잖아요 시나리오를 써서 시나리오 쓰는데도 뭐 한 몇 달 걸리겠죠 이게 얼마가 돈이 들어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돈 들어갈 땐 너무 많죠 장비 빌려야 되고 뭐 제작 인원에 따라 식비나 교통비 또 인원이 늘어날수록 장소가 많아질수록 뭐 제작비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그럼 제작비는 어디서 날까요? 투자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지원금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보통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일을 시작한, 일을 만든 감독 겸 제작자 장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부는 부모님 찬스나 뭐 저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찬스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좋습니다 자 뭐 두세 번 정도는 별 생각 없이 돈을 쓰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쯤 눈에 들어오는 책은 유명한 책인 나는 단편 영화가 망하는 모든 이유를 알고 있다 썬댄스 영화제 프로그래머인 로버타 마리멀로가 쓴 책을 보시게 되겠죠 책 쓰신 이분도 약간 거의 영화의 반 미치신 분인 것 같은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받은 유산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받을 유산으로 영화 한 편 더 찍겠다라고 책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여기서 저는 현실과 꿈이 충돌하는 문제가 보이는데 꿈을 쫓기 위해서 어떠한 모든 현실을 다 감수하겠다 여러분도 그만큼 미쳐있나요? 모든 현실을 다 감수해서 나의 꿈을 Y값을 쫓아서 가겠다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한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는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X값 그러니까 현실이 풍족하신 분들은 Y값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X값은 현실이고 Y값은 꿈인데 X값인 현실 자원을 거의 무제한 쏟아붓게 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X값이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쏟아붓을 자원이 많이 없는 분들은 X값을 투여할 게 없으면 나올 수 있는 결과값도 그만큼 없고 그만큼 현실을 무시하다 보면 좀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또 Z값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값을 대입해보자는 거죠 이 시간을 얼마나 쏟아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5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찍는다라고 하면 현실, 꿈, 시간 이걸 들여서 내가 어떠한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결과값이 넘어올 것인가 그 결과값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다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열정의 경험치 정도로 당장 돌아오는 게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수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유명한 감독님이나 제작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분명히 이 X와 Y와 Z값을 잘 분배를 하셨던 어디에 몰빵을 하셨던 이걸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계시는 거겠죠 다시 얘기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뜻을 품고서 어렸을 적부터 시작했으니까 시간값, Z값을 아끼겠죠 시간 경험치가 굉장히 높은데 아직도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혹시 X값, 현실적으로 지원을 미친 듯 쏟아가지고 유학길에 올랐다거나 어떤 Z값에 몰빵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당연히 이런 분들은 Y값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열정이나 꿈 이런 건 저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아니라 나는 그리고 너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너는 그리고 나는 설마 혹시 Y값만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열정과 꿈만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앞으로 X와 Y와 Z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쭉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출 것인지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건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꿈과 현실 그리고 시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고차원 방정식에서 여러분도 현명한 답을 유추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어쨌든 X, Y, Z든 어느 하나에 몰빵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관리를 해야겠지만 그럼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저도 간간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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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